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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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식사하러 가려고요 현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을 소개해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니가 다그자호이자 마? 안녕하세요 니가 간단 지워介紹이자 마? 수어 중국어 마? 수어 중국어? 수어 중국어? 수어 중국어? 타저 statements 야? 아니равля cosa metal 여기 있어? 걔 꺼워 어떻게 해 아니ů 갓 بن democratic vermont 저는 뭐지? 왜냐면 여기에서 거기서 여기 전에 빨리 왔어요 여기 제가 다시 왔어요 여기 정말 많은 곳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있는 일은 Sunday을 깔고 그냥 이렇게 이런環境이 굉장히 오래간만vale 여기가 alors 저도 이거 달려있ło 그럼 어디에 마신건을지? 아니 뭐? 야 뭐? 수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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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식당이 정말 숨겨져 있는 한국사람은 죽어도 모를 만한 식당이었는데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여기 토니모리 여기 신재의 가오호동 안녕 지금 화장품 사러 들어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좀 없애려고 컨실러 사려고요 토니모리가 50% 할인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0% 50% 할인하는데 여기는 그냥 전품목이 50% 할인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가격이 반값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원래 원가가 엄청 비싸네 거기서 이제 50% 할인을 하는 거네 제가 사용하는 제가 사용하는 응 여기가 이여지 이여지지 이여지지지 이게 다크서클은 estão 이렇게 다크서클은 하고 다크서클은 지금 어 여기 우리 제가 예전에 딤섬 소개했던데 거길 지나치네요 여기 쓰레기통 있는데 알죠? 여기 오른쪽 딤섬집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인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 우리 어디서 내가, 을지수 나고 말이에요. 어 맞아요. 망고, 바나나, 단일 몇 가지? 이거 못해요, 80 정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가장 좋아요? 저 한잔, 저 한잔, 한잔, 한잔. 그 era, 그 한잔 한잔? 20. 20元? 이거 여러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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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지금 새나도 광장에서 걸어가다가 여기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친구말로는 여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오래된 것 같은데 가격은 일단 엄청 저렴하고 28원 22원 어 왔어요 여기 사람 짱만원 약간 쟤님 전부 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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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맞아요 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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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Peki 드세요 한번 먹어봅시다 한 번 더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음! 되게 맛있어. 뱀은 정말 맛있어. 한국어로 많이 좋아해. 진짜? 이게 더 맛있어. 음! 진짜 부드럽고 이거 들어간 거 다음에 꼭 시켜봐요 진짜 맛있어 여기 들어간 거 고기가 다 맛있는 거 같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대요 식감이 너무 좋아 완전 대만족 마카의 현지 친구가 데리고 오니까 맛있어 팔 많아 팔 많아 아니요 아니요 파일로 회의 중심 이 친구가 어느 건물 위로 올라오자고 해서 왔는데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되게 조용하고 음식집도 많고 괜찮은데요 아 아 아 아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망고 이거 약간 고국의 국물 여기가 너무 많이 나고 여기가 여기가 술을 마시고 커피 이거 뭐? 이거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회고산 회고산 망고 아이스크림 키위 여기 앞에 포르투갈 용사관도 있고 조용해서 좋아 카페팀 이쪽으로 닐터 핫뿐 아 닐터 고마워